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미스터트롯 형 삼총만을 격없이 지내는 것에 반해 성시경씨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으로 아주 귀여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일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는 발라드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성시경씨와 거미씨가 출연해 정동원군을 비롯해 탑6와 팀을 이뤄 미묘한 신경전수 불꽃튀는 노래 대결을 벌였는데요. 갓시경 갓거미팀으로 4대4 데스매치를 펼치된 가운데 성시경씨와 한팀이 된 정동원군은 거미팀의 이찬원씨와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어 붐씨가 대결에서 지면 성시경과 더 어색해질 수 있다. 그 장난치자 성시경씨도 삼촌이 지는 걸 별로 안좋아한다. 그 거슬렸습니다. 이를 들은 정동원군은 당황해하며 성시경씨의 눈치를 살피자 임영호씨가 나와서 언제부터 말 잘 들었어 언제부터 하라는 대로 했냐 내 말이나 잘 듣지 라고 버럭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성시경씨가 형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다. 2년만 있으면 네가 제일 클 수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찬원씨는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2년 후에 진짜로 맞을 것 같다. 며 정동원군을 놀렸습니다. 한편 정동원군은 이찬원씨와 대결에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상목했고 이찬원씨는 김수인님의 서울여자를 완벽하게 소화해 모두의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도 보고 딱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은 정동원군의 100점으로 얻어 승리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랩핑버스를 해준 팬들에게 인증샷을 공개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동원군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주총동원버스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어 포즈 귀여운 거 봐. 어떻게 해?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군은 팬클럽 우주총동원이 자신을 위해 해준 랩핑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인증샷을 공개해 정동원군에게 선물한 랩핑버스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했는데요. 특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동원군의 귀여운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훌쩍 커버린 훈훈함 외모로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한테 설렌 건 또 처음이네요. 미소트롯은 지난 2일 미소트롯 탑6 콘서트 서울 공연 직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탑6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군은 노란 슈트를 읽고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트롯 삐아기에서 어느새 훌쩍 자라 동화 속 왕자님 같이 변신한 정동원의 을젓한 자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소트롯 측은 성공적으로 마친 미소트롯 전국 투어콘 서울 콘서트 모두 행복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심히 돌아가세요. 주말 동안 열기는 계속됩니다. 라고 기대를 부탁했습니다. 서울 콘서트는 7월 2일에서 4일 공연에 이어 7월 16일에서 18일, 8월 6일에서 8일, 3주간 15회를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정동원군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